이별이 나서렸던 건 말야 선물은 나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삭 웃었어요? 네? 아니죠? 기침한 거죠? 웃었어요 왜 웃으세요? 발음이 웃겼어요 나다 선물을 줄 때 이렇게 리본이나 이렇게 예쁘게 한 번 해주세요 군인 스타일 4탄 너퀴를 명 받았습니다 와우 너퀴 있습니다 초대장님 너퀴 있습니다 단결 한 개 아 두 개 와우 잘하네 세 개 아 거기 은상 여왕 저 킥포드 진짜 잘 타는데 나 하가씨부터 뛰어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카드카드 죽이라고 한국어 시험자가 야 야야야 야야야 돼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!! 아히 써 야 야 야시간일 너도 누나가 제일 좋아 아 잠깐만 빨리 끝낼게요 그냥 뚝뚝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 한자분 따끔 완전 뚝뚝하게 했어 선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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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만 가보라 그만 가보라 어? 에이 진짜 아 의상 걸어졌어 내 귀지 속은 줄 알았다 왜 야 선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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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 진짜 잘해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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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? 아유 빌리보드는 엔지이 형 물론 어느덧 막방이 나왔습니다 네 유종 임의를 받읍시다 배드 아이디어 배드 아이디어 자 하나 둘 셋 파이팅! 빌리빌리 오 발 빠진 뻔인데 후 놀란 표현이군 오빠야 오 대박 오빠야 오빠야 저희의 새로운 멤버 차은 이거 다리 한 명만 들어줘 클리다 아 저 지금 큰일나 내가 1명 kto 없지 아 저 지금 큰일나 하나 둘 셋 요 카메라에 담기는 건 뭔가 처음 너가 처음이다 뚝가예요? 뚝가야? 뚝가 마실래? 왜 그러지?